송가인의 화려한 재산과 음악적 성과가 어제 KBS 뉴스 14를 통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음반과 콘서트 활동이 그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한가운데 그의 어머니가 자식의 재산관리를 직접 밝혔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KBS 굿뉴스에 출연하여 아들이 음악 제작으로 번 돈을 자신에게 맡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광고 계약에서 얻은 수익은 송가인이 개인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의 수입은 언제나 팬들의 뜨거운 관심사였고 현재 그의 재산은 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국내 유수의 브랜드의 얼굴로서 활동하면서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원 플랫폼에서의 활동도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매달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의 음악적 재능과 사업 수환이 돋보입니다. 송가인의 출연료는 약 10만 달러에 달하며 그의 재산 관리 방법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주거지로 알려진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약 7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시기적절하게 매각한다면 현재 가치의 3배까지 벌어들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또한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매달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어 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의 겸손함과 선행으로도 잘 알려진 송가인은 2020년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처음으로 입성한 후 트로트 남자 부문에서 최다 득표상을 비롯하여 최고 애정다상을 수상하며 명예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듬해에는 인기상까지 거머쥐며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의 열정적인 투표가 그의 수상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그의 인기를 실감나게 합니다. 송가인의 다채로운 활동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그의 공식 정보 채널을 구독하시고 매일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